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따를 종목 두산 로보틱스고요. 오늘 8만 700원으로 장 마감하면서 3.2% 정도 양점 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8시 20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업로드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고점에서 매집하셨던 주주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이만큼 납북자리가 형성이 된 만큼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건 너무 늦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수한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 장 시작부터 수익 볼 수 있는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나면 맨 뒤에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바닥 가셔서 장 시작부터 즉각적으로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지금 어쨌든 단기평선을 다시 한번 위로 단기평선 위쪽으로 정배위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아주 좋은 시그널로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사실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기에는 거래량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항상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있죠. 그죠? 이 보호 예수물량 물론 1차적으로는 전부 다 소화가 끝났지만 지금 이 보호 예수물량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전부 다 페닉셀을 보이신 분이 계실 거라고요. 페닉셀. 0.68%에 대한 지분이 언제 상장일로부터 1개월마다 시장이 유통이 된다라고 지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3만주, 11만주 총 44만주가 지금 이 시장이 유통이 된다는 건데 그 지분이 고작 0.68%인데 왜 굳이 우리가 페닉셀이 나오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리스크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리스크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확실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호 예수물량이 어떻습니까? 불확실한가요? 전부 다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누가, 언제, 얼만큼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확실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가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플랜을 짜서 그대로 이행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고작 0.68%가 나온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10만원 라운드 필기 자리까지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공모가가 얼마였어요? 2만 6천원이었다 그래가지고 페닉셀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전에 제가 두산로봇릭스 문자로 뭐라고 또 시그널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4만 8천원에 말씀드렸고요. 4만 8천원에? 지금 이 구간. 은봉 보이시죠? 지금 이 포인트에 여러분들한테 11월 13일 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상승 추세 이후에 라운드 필기 자리. 라운드 필기 자리 지금 말씀드렸죠? 10만원 자리. 라운드 필기 자리는 이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를 라운드 필기 자리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런 라운드 필기 자리를 만나며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아주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9만 8천원에 전부 다 던지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4만 8천원에 매수를 해서 9만 8천원에 약 2배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무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공유 받으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타점 공유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어려워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사실 매수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매수는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잡고서 이거 버튼 한번 눌러줄래? 하면 할 수 있는 게 매수 버튼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죠? 매도를 하는 시점이죠. 매도를 하는 시점. 제가 이 매도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에코프로 한 번만 볼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만원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만원일 때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미친놈 아니냐? 얘가 100만원을 어떻게 가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150만원까지 갔죠. 쉽게 말해서 10만원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아니면 20만원에 사더라도 150만원 부근, 140만원에서 파는 사람이 이득일까요? 무조건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면 가장 좋겠지만 승리라는 개념을 따질 거면 더 많은 수익을 보고서 매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무조건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요. 우려감으로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팩트를 가지고 주가에 대한 반영이 되기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오르고 이미 우려감으로 빠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매도 시점이다. 매도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고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 뭡니까? 로봇주의 대장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류현주 대표가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재료에 대해서 이후에 상승 추세, 모멘텀이 다시 한번 출현한다면 여러분들께 상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타점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저하실 것 없이 010-5073-8568번 이쪽으로 뭐라고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